안녕하세요. 팀모터스입니다. 금일 PMW O시리즈 520D 2.0을 했고요. 해당 차량은 보조배터리 미니 제품 에코파워팩 미니와 아인하비 950뷰 설치를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보조배터리 미니 위치는요. 프랑트를 여시고 이 배터리 뒷공간에 스폰지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잡술이 안나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 미니 제품은 30분 충전으로 30시간이 가는 보조배터리 친환경 인선철 보조배터리고요. 950뷰와 완벽하게 연동을 했을 때 30시간이 가졌습니다. 950뷰 제품은 990뷰와 다르게 나이프 비전이 채택됐고요. 전방 FHD, 후방 FHD 1920x1080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30프레임이고요. 들어가보십시요. 고조배터리와 연동을 해서 상시모드로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요. ACC 모드만 아닌 주차중에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고조배터리 기품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에는 하이패스, 직구사의 하이패스, RF 방식이죠. RF 방식은 완벽하게 시공해드리고요. 등록까지, 등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상 티모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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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